캐논 RF-135mm F1.8 L렌즈의 AF 성능을 형광등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USM 모터를 탑재한 최고급 L렌즈로서 상당히 빠른 AF, 부드러운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리, 동일한 상황에서 워블림 현상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근거리와 중간거리 이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AF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상당히 빠르고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정숙한 AF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얼굴 검출과 같은 지금은 단일 포인트를 사용한 상태인데요. 얼굴인식 쪽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인식이 검출되지 않는 케이스, 지금은 검출되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피규어의 얼굴인식도 대부분 다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 서버 기반의 AF를 사용하거나 단독 측가점을 사용하거나 서버 모드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빠른 AF 성능과 저소음의 뛰어난 결과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